뱅 돌아왔네 차려보자고 정신 다지마 기면 연체 주말 되면 까먹지 일어나 먹는 점심 대충 다섯시 저녁은 애매하니 때우는 걸로 안주거리 죄다 거기서 거기 모여봤자 끼리끼리 열르는 얘기로 기미식은 걸 자꾸 내 피지 번듯해 보여도 여기 전부 다 찌질이 어떻게 다들 바퀴 파고 산다는 게 신기 지난 시기 달라진 건 나의 앞자리만으로 진이 어려진다는데 뭐가 달라짐 해가 뜨거나 바뀌거나 밖으로 굴러다녀 주량 그대로인데 회복 잘 안 되는 건 사실 미래 같은 고민 오늘이 제일 어린 애가 뭐라겠어 역시 믿고 있어 내일의 아저씨 당장 필요한 건 또렷한 어제의 기억과 입금돼 있어야 할 가득한 뿜바이 어딜 가도 나이 특특 티가 나니 눌러 꾹꾹 언제부터 계획대로 됐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될대로 털어버려 그냥 툭툭 모이면 어쩔네 든든 잘 풀리면 좋은 거지 오늘 모여 내가 썰게다 안 풀리면 어쩌라고 그냥 뱉제라 Let me introduce myself에 줄 수밖에 어 다섯 중학생분은 무식한 수세고 집에 단골 집에 벗겨 군대 풀수만 세 더 우스공스레 수석돼지 두 시간 세 수업 빼는 형이 따면 말은 패스가 돼 드립질 땐 노나들이 되려 풀바이게 내 때는 사람 없이 밖은 물만 빼 멀쩡해 자리 이슬람 생길 수울탈 수에 자신 넘치는 모임 안아 취하면 자식 과잇티션들은 거의 늘 저세사 끝파인 가슴 여기 땀은 부위법 마음씨 나이스다 수금세 땅에도 하나같지 못해 나이가 자 소주갈대 무조건 고주망대 그대 보장 안돼 저 어저께 더 정의 안돼 안 지지 우린 취한 놈이 지알로 멀쩡해 미리 프라멜스로 부족한 실로 걱정해 하아 오늘은 몇 명이라고? 알겠어 축하 보러 갈게 이 시발 립에 갈래 모은 새끼들이 모이는 파티 악기같은 잔목들 빼고 보스만 잡지 보스만 가지게 소리들이 떨어져 빨리 젖어버리자고 작업은 내일로만 해리야 빨리 막내가 호나여 사장님들 술잔에 비었다 고장여 마침 없고 취한 건 아니지 상송장 몇 구도 치우고 장례를 보내자 오차 모자란 적 없어 빡빡이 오차라야 숙취가 넘쳐 단단히 쏙 버려 우리는 날 남아보기 싫어서 덮어 어차피 집단적도 백댁 말은 이래도 한 그릇씩 다 해 암류를 원한다면 서류 집어넣어 밤새 살아있다면 칭호해 너 하 인간 빠질 게임이 넘쳐 나 누가 어딜 가도 나이 특특 티가 나니 눌렀 쿡쿡 언제부터 계획대로 됐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될 대로 털어버려 그냥 푹푹 모이면 어쩔래 틈틈 잘 풀리면 좋은 거지 오늘 모여 내가 쏠게다 안 풀리면 어쩌라고 그냥 배째라 배째라는 라이프 스타일로 난 스트레이 아람 아프 보라 마셔 rockin with the high 인간 brothers 안 풀리는 문제 I don't really give a damn 스트레치해서 스트레스해서 내일의 숙취해서 허덕일 땐 병실인데 본업이 여전히 워너비래 이게 현실이게 걱정이 돼 너가 미래 이럴 땐 하고 놀 땐 놀아 that's how we do 랩할 때나 취할 때나 걱정 없는 하비 그 말하기도 좀 그래 귀찮음 그냥 바로 pop that green bottles 우린 평균 정신 연령이 거의 민자 나름 MG니까 갈아도 돼 미치한 I'm policing that I like 한강 껍데기 넌 tryna flex on me 넌 딱 깜깜깜기 해봤자 너 돈을 원 I don't fuck with 못하면 너 못 알아서 말아먹지 어딜 가도 나이 툭툭 티가 나네 눌러 꾹꾹 언제부터 계획대로 됐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될대로 털어버려 그냥 툭툭 보이면 어쩌래 튼튼 잘 풀리면 좋은 거지 오늘 모여 내가 쏠게다 와... 오빠들 진짜 한강가 그러다 그냥 으로 태어버려 하면 이거 못할 거야 나이 털어버려 하면 finalmente 날은 Antarctica FilmedOak 여행 이리 알려 지리 여행